단절합니다. 누군가 내 플라이 옆에서 봐주고 거기에 맞는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정말 패션할 수 있을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. 성패를 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준비한 탁구 머신과 탁구 장비 일체를 기증토록 하겠습니다. 성패를 전하여 15호 태풍 풍레이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. 여보 근데 오늘이 어제보다 100km 더 길어.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 너 도체 나와 같으면 원한다면.